경비원의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2년 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정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경비원들은 업무 외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60대 A씨는 지난달 중순 창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6개월 단기 계약이었지만 A씨는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날이면 A씨는 경비 업무 외에도 각종 청소에 투입됐습니다. 불법 전단지 제거, 지하주차장 청소 등 각종 업무도 맡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경비원도 여기 경비원은 경비가 아니고 잡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낙엽 청소 등과 달리 불법 전단지 제거, 지하주차장 청소는 경비 업무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경비원 보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원 업무의 청소와 미화 보조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청소와 미화의 보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원 업무 범위를 놓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은 경비원들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업무 외에 업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당연히... 경비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 까지 개정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